목의 긴장을 당장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목디스크나 거북목 때문인 줄 알고 목통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 효과도 더딜뿐더러 목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점점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증상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점점점 내 머리를 정중앙에 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렇게 머리가 떨리거나 흔들리는 증상 때문에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머리를 기대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자세를 해야만 내가 머리를 정 가운데 바로 둘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증상이신지 아시겠어요? 목통증은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근육 긴장 이상증입니다. 말씀드릴 것 첫 번째는 근육 긴장 이상증, 근 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 사경증 모두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 근 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이고요. 사경증은 오로지 이 증상들이 목에 일어났을 때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경증 증상은 목, 목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바로 뇌, 뇌기능 이상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는 목을 가운데에 가만히 두고 싶은데 뇌의지와 상관없이 이 뇌세포에서 목 쪽으로 이상 전기 신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목 근육들이 불필요하게 한꺼번에 수축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목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아주 아기 때부터 목을 정 가운데에 두는 것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뇌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목을 정 가운데에 두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에 발생하는 근 긴장 이상증, 사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뇌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러한 뇌기능 이상은 갑작스럽게 왜 발생하는 것인가를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경증을 겪는 모든 환자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 뇌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흔히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개인마다 편차가 심하고 그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할 때는 개인, 개인마다 서로 서로 다른 치료 방식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치료겠지요. 목이 저절로 기울어지거나 저절로 돌아가는 이 사경증, 이 사경증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치료의 핵심은 바로 증상의 완화랑 재발의 방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거나 외출마저도 꺼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당장이라도 그것이 임시방편이라고 할지라도 목의 긴장을 당장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의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로 저는 사동약침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동약침은 말 그대로 뱀동약침입니다. 우선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가지의 약침 종류로 활용해 보았지만 이 사동약침처럼 효과가 빠르고 즉각적인 경우를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긴장이상증은 이 목에서 증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뇌,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사경증의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침치료가 됐던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목을 이완시켜주어서 머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또다시 풀어지고 또다시 풀어지고 자꾸만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뇌에서 이상한 전기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 신호를 받는 쪽을 계속 풀어준다고 해도 뇌에서 이상한 전기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쳐지지 않으면 이 근육긴장이상증, 그 중에서도 목에 발생하는 사경증은 계속 재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남들은 잠시나마라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를 들자면 약침치료라든지, 보톡스 치료라든지, 추너치료라든지, 침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예상하셨겠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깊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효과가 너무나 더딘 경우의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치료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근긴장이상증이 효과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가정사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극심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늘 긴장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신 경우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줄도 모르시고 몸을 엄청나게 과로하는 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개별적인 원인을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아픈 사람의 경우 내가 처한 상황이 당장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간약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경증 치료, 근긴장이상증 치료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긴장이상증, 그러니까 사경증이 괴로운 이유는 일단 당장의 심한 증상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만성적이고 재발이 심하여서 치료를 아무리 해도 다시 돌아가고 치료를 해도 다시 돌아가는 이 특성 때문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모두 지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병 자체가 워낙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은 분명히 맞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만큼 그 치료 방법도 워낙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긴장이상증, 사경증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실 때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한 증상의 완화랑 재발의 방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그 치료를 선택하시어 건강을 회복하시고 다시 외부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원래 나로 돌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